추운 계절에 수건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벽걸이형 전기수건보온 선반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벽걸이형 전동 타월워머 렉인데, 이 스크립트에서는 구매 전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이 타월워머 렉의 디자인은 매끄럽고 현대적이며 모든 욕실에 우아함을 더하는 크롬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렉의 크기는 25.6X, 19.7X, 4.7인치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수건을 보관하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. 렉에는 수건, 가운 또는 담요를 데우고 건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막대가 있습니다. 가열 요소는 내구성과 오래 지속되는 성능을 보장하는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집니다. 이 타월워머 렉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벽에 장착할 수 있어 바닥 공간을 확보하고 작은 욕실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. 설치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가 함께 제공되며 지침이 명확하고 따르기 쉽습니다. 일단 장착되면 렉을 표준 전기 콘센트에 꽂고 스위치를 가볍게 쳐서 켤 수 있습니다. 수건, 어머렉의 온도는 95대 13일, 또 F범위에서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약 10에서 15분 정도 예열되며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전원을 끌 때까지 유지합니다. 또한 이 렉에는 2시간 연속 사용 후 작동하는 자동차단 기능이 있어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입니다. 벽걸이 형 전기 타월 어머렉은 청소 및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. 크롬 마감은 녹과 부식에 강하며 젖은 천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. 발열체는 보풀하기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부드러운 소리나 천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. 고품질 소재와 편리한 기능 외에도 벽걸이 형 전기 수건 보온기랙도 안전을 염두에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. 장시간 켜져 있어도 과열되거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자동차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소음 측면에서 이 타월 어머렉은 시끄럽거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소리 없이 조용히 작동합니다. 반은 또한 균일하게 가열되어 수건이나 의복의 모든 부분이 가열되고 완전히 건조되도록 합니다. 전반적으로 벽걸이 형 전기 타월 어머렉은 타월을 데우고 건조시키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고품질 제품입니다.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설치 및 사용이 쉽고 사용자 정해 가능한 온도, 설정을 제공합니다. 욕실에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따뜻한 타월의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은 확실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. 촬영기자1호 감사합니다.